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나 오랜만에 타러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네 첼로 거든요 앞바퀴는 땅땅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눈은 아직까지 땅땅한데 누르니까 푹 들어가는 거야 봤더니 누가 이거를 지금 대략 한 2cm 정도? 이게 자연적으로 뒤져진 거 아닌가고 이거 하면서 지금 타이어나 튜브까지 다 뜯어 나갔거든요 이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터진 거 같진 않고 누가 지금 분명히 긁은 거 같아 칼로 이거 좀 잡으라고 해서 빵꾸 떼우러 갈 건데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로 지금 코치러 왔는데 얘보게 야 멍 너 누구냐 엥 너 누구예요 엥 엥 야 여기 이 자식이 여기 있네 이러고 어 이거 이거는 저기 일부러 찢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요? 그러면 이게 뜨거워서 폭발했을까요? 햇빛 때문에? 아니 어디 병 저기 저 한 번도 안 움직였는데 아니 그냥 그때 네가 그 전에 그 전에 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튜브랑 타이어랑 한번에 뭐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긴 칼로 찢은 거 아니에요 칼로 찢은 게 아니에요? 네 자연스럽게 네 칼로 찢은 건 그냥 이렇게 쫙 찢어지는 여기가 이렇게 해약게 보이잖 예 예 그럼 누가 일부러 한 건 아니라는 소리죠? 일부러 한 거 같지는 않다 예 저도 칼로 긁었으면 이렇게 좀 표시가 쫙 날카롭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다행이네 전 또 누가 아 아파트인가요? 예 여기 오피스텔이 여기는 튜브 튜브를 이거는 좀 안 터지겠죠 잘 네 똑같습니다 저거나 이거 다 똑같은데 네 이제 어디 턱에 갖다 부르시면 똑같이 펌크 나고 아휴 달리지도 못해서 겁이 나서 서행 운전하고 다녀요 맨날 징징 밟지를 못해 터지라고 할 땐 안 터지더니 탈라고 하니까 터져있네 이거 왜 안 터지나 안 터지나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탈라고 딱 하니까 터져있는 거예요 또 또 저거 다행히 얽지 여기도 이렇게 놓고 자 두개 두개 들어간다 밟히 두개 뭐 여기도 두개 두개 살 두개 두개 이제 다 빵꾸 때워서 이제 뭐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대요 그래서 새 걸로 갈아 쓴다 이제 이제부터 열심히 타야지 나도 오늘 빵꾸 때웠는데 오늘 가다가 또 터지면 대박인 거야 이런 걸 보고서 때우자마자 오늘 가다가 터지면 대박인 겁니다 다행히 뭐 누가 일부러 한 건 아니라니까 뭐 새 출발 한다 생각하고 언제 7월 초에 한번 타고서 제가 이제 한 두 달 이상 동안 안 탔 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해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타보려고요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열심히 타려고 합니다 썬크림을 더 바를 걸 그랬나 아침 한낮이라 생생하네 요거 저희 학원이냐 교습서냐 제 여기 김성구 영어교육에서 맨날 주는 요거 초콜릿인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 요거 요거랑 같이 먹고서 예 타려고 햇빛이 강해서 예 오늘 달리는 건 안보여드리고 일단 이정도 수리한 것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자전거 타는 모습 우리 첼로와 함께 돌아다니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